금비놀 관광 여가벨트와 경부선 숙기를 통해 가지고 천만 방문객 시대 2천억 원의 경제효과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갑 전재수 후보입니다. 저는 우리 북구를 천만 방문객 시대 이것을 통해서 2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KTX역이 있고 전철역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중심 상권과 전통시장이 도보로 연결되는 전국 유일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금빛 노을 관광 여가벨트를 조성하고 경부선 철길에 공원과 상권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면 2천억 원의 경제효과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낙동강 수변공원에 별빛 테마 공원이라든지 피크닉장, 물놀이장 각종 편의시설과 노래하는 분수대와 같은 이런 컨텐츠들을 잘 갖춘다면 북구 천만 방문객 시대에 불가능하지 않고 2천억 원의 경제효과 만들어내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공원에 각 지구당 1년간 방문객이 450만 명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이 연간 방문객이 900만 명입니다. 금빛 노을 관광 여가벨트와 경부선 숲길을 통해 천만 방문객 시대 2천억 원의 경제효과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금빛 노을 관광 여가벨트와 경제효과 시대 2천억 원의 경제효과 시대 2천억 원의 경제회